이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나의 맘과 평화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받아 두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다시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고생자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고생자 예수님 예수님 내 땅에 오신 고생자 내 땅에 오신 고생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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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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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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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원한 분의 나를 우리의 나로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소녀를 송정하게 대하리라 소녀를 송정하게 대하리라 송정하게 대하리라 송정하게 대하리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교회를 깨우셔서 이 어둡고 추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교회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가득한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 완성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복주실을 전혀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교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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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은혜의